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엔 화성탐사.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우주청의 인재대우가 미흡하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연봉이 나사의 7분의 1 수준이며 청사 주변엔 교통, 교육, 의료 인프라가 전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나사 직원과 우주항공청 임기재 공무원의 연봉 비교인데요. 이렇게 나사 직원의 연봉 중위값 대비 우주항공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선임연구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낮은 처우라 간주할 수 없겠죠. 또한 인근 인프라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에서는 교통, 교육, 의료 인프라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사천시가 최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향후 사천시의 청사와 주요 지역을 거쳐가는 신규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될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마감한 우주항공청 임기재 공무원의 채용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무려 16.1대 1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수한 인재들의 활약으로 우리나라 우주경제에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